기분은 좀 어때요? 잘 모르겠어요. 자꾸 불안하기만 해요. 하긴, 그동안 진단을 했는데도 결과가 없다가 갑자기 임신 6개월이라고 하니 불안할 만도 하죠. 워낙 특수한 경우라서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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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생일.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요. 아! 왜 이러는 거죠? 걱정하지 마세요. 아이가 너무 건강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? 한 번 보죠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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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주